지리는 작가니까 앞으로 축 행복할 거야 캐치드리와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뭔가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선장을 계속 하고 싶어요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그런 시간이 있더라도 그것도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도 행복하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멤버들이 옆에 있는 것도 행복하고 그런 것들 제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니까 캐치드리 암튼 걱정하지 마요 재밌어요 정말 노래 연습은 몇 시간씩 해? 노래 연습은 보통 3시간은 할 것 같아요 목이 안 아파? 목은 괜찮은데 못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해야 돼요 내가 못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 목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저는 그게 내가 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못했을 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못했을 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